학창시절 수학을 등한시했던 캐나다의 많은 젊은이들이 지갑 속의 현금 계산을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온라인 결제회사인 페이팔이 캐나다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답변자들 중 90%는 지갑 사용이 성가시고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. 10대와 20대가 다수인 이들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는 것이 성가시다고 답했으며 75%는 지갑에 현금이 부족해 계산을 못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렇게 성가시고 불편한 지갑을 대신할 계산 방식으로는 스마트폰이 제일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. 하지만 설문조사 대상이 페이팔 이용자들이어서 조사 내용이 다소 왜곡되었을 수 있으나 현금 계산을 불편해하는 캐나다인들이 많은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. L